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나영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로그 15의 3 더하기 로그 15의 5의 값을 구하래요. 계산시켰어요. 그럼 뭐해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로그 15의 3 더하기 로그 15의 5의 값을 계산하라고 시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밑이 어때요. 밑이 같잖아. 로그 성질했을 거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밑이 같고요. 걔네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진수끼리의 곱으로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 3과 5의 뭐로? 곱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흥분해서 그래. 자 그럼 5, 3 얼마예요? 5, 3? 15죠. 따라서 로그 15의 15가 될 거고요. 밑과 진수가 어때요? 똑같네요. 그럼 얘는 얼마?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암산으로 푸는 거지 사실 이렇게 연필을 잡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될 정도로 훈련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1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